하이파이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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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밀착해서 해주시고요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붙어주세요 붙어서 밀착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왼쪽 따뜻한 경험은 역시 차세대 퀵팝 이동수입니다 그리고 일본 부어에서 20만 경기력을 열심히 해서 글로벌 경기를 유지했거든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아니 윤지씨 20만을 하셨을까요? 살짝이 아니에요 그쵸 정말 대단한 것 같죠? 네 신나 이제 오른쪽 마지막으로 가주시고요 오늘은 또 패션 컨셉이 하트방법 통해하셨어요 하나 둘 셋 하트 여기도 다같이 멋있어요 다같이 네 네 우리 윤석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텐데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꼭 추워드리기 위한 질문인데요 세븐틴 하면 힘업과 수발력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수발력으로 세븐틴 사용하시는지 괜찮을까요? 네 그렇습니다 어?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코스트 스물다섯 번째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분명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 흥흥하실 거예요 이거 즉흥인 거죠?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킥 친구들과 함께 축하해주세요 와 친구들과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쟁입니다 작년에 드리브 콘서트 고맙다 무대에서 도슈아씨가 썸네일 요정으로 등교를 했습니다 네 우리 슈아씨가 봤을 때 올해 썸네일이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? 아무래도 제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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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고 잘 찍고 그것도 준비 안 하신 거죠?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썸네일이 노리는 멋진 표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멤버 한 명씩 혹시 부탁드릴게요 네 슈아씨 먼저 작년 대표니까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다 보고 계세요 여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썸네일 표정 자 손쪽부터 갈까요? 하나 둘 셋 네 다음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강력해요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우 못 붙지 않았어 못 붙지 않았어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엄지 척 하나 둘 셋 아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힐링 포인트 키워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 캐럿의 힐링타임을 위해 보컬팀 퍼포먼스팀 힙합팀 버전으로 사랑해를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보컬팀 먼저 네 보컬팀 먼저 가겠습니다 보컬팀 하나 둘 셋 사랑해 잠시만요 이것도 즉흥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띵합 와 너무 좋았어요 다음은 퍼포먼스팀 퍼포먼스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사랑해 아 네 좋아요 퍼포먼스답게 자 마지막에 힙합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팀 하나 둘 셋 와 사랑한다 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캐럿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사분팀 여러분은 원진분을 저희가 드릴 해보겠고요 많은 팬분들이 박수 높이는 지금 보겠네요 퇴장하실 때 하이파이브와 회사분 되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그전에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네 지금까지 셰프티였습니다 네 셰프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접속 나가시면서 네 턱 조심하시고요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앗 감사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